이겨야 되는데 졌잖아 7시라 원래 그때 이제 좀 졌지 약간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 상대가 커세어를 좀 무리해서 나한테 다 써가지고 커세어 있었으면 무탈사는 못 이기지 원래 6시가 커세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7시가 투가스 무탈이고 난 원가스인데 제가 아무리 루탈 컨트롤을 잘해도 상대는 루탈이 한 부대 반이고 난 10개인데 어떻게 이겨 일단 상대 3랜덤 3강님 3강님도 고수는 아닌데 시청자일 줄 알았는데 시청자면 아마 서플 여기 짓고 시청자면 여기 짓고 있네 QV스팅가 약간 부수 아닌거 같아 오히려 7시가 어.. 패가 많지만 더 잘하는거 같은데 6시보다 7시는 지금 9드룸도 하고 상대는 내가 볼 땐 그냥 기본은 하는 팀이라 92했네요 92 더블이 아니지 아이고 저그한테 더블이 어딨나요 구투라고 하는 빌드입니다 우승영패 어떻게 하셨나요 구투를 모르면 우승영패 어떻게 했냐 늑대로 우승영패 중이거든 늑대 하시는 것 같은데 저그 투애처리즈는 더블이라고 하네 어 쩌쩌해 좀 더 개불리하네 일곱시가 잘하니까 물어봐야겠다 발탈 좀 해달라고 하네 오버로드 따로와드로드 오 오버로드 따로와드로드 오 일곱시 잘하는데? 알기도 알아듣고 저그링도 바로 두퍼내드 우승영패 도움덕 정돈 통 도움덕 도움덕 여쭂 도움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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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너도떠잡해야라 X 4 HP 잘 짜야 네네 전투에 목마르다. 전투가 인사를 부른다. 시엘하우스. 가시의 뜻을 받들어. 명의한 명의 마리라. 어이 씨바 춤추는 거 뭐야 빨강. 방금 씨바 왜 춤추는 거야. 갖다리 갖다리 춤추고 있는데. 우리 표 호흡 좋아. 한 번만 막아. 마린. 마린 좀 제발. 이제 돈을 가져가. 이제 돈을 가져가. 어. 스팀 한 번씩. 스팀 그만 써. 너무 많이 씁니다. 아아. 심착해. 스팀. 우리 또 약간 바뀌었어. 아 씨바. 미쳤다. 속옷 벌쳐라. 2.6님. 아. 전판에 열한시 형님이세요? 그 2K 형님. 오. 반갑습니다. 우탈 나올 때까지. 기다렸다가 봐야돼. 아. 아직 일권은 많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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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M이 90이시던데. 전판에. 어. 아. 나이가 좀. 나이가 좀. 연세가 좀 있으시죠? 아. 왜냐면 APM이 90이시더라고. 아. 38이요. 아. 아. 저희 방에서는. 40대 형님들 많아서. 한. 중간정도 되시겠네. 여행. 어. 중간정도 되시겠네. 38이면은. 지금 여기. 빛점형님. 모냐형님만 해도. 두 분 다. 거의 마흔이. 다 돼가시는 형님들이라. 아. 7시가 잘해요. 그리고 6시도. 물량 잘 나와요. 커야돼. 커야돼. 다 자료분이 있어. 아. 매일 온다고요. EK 형님. 아. 감사합니다. 아. 알고 봤더니. 사장님 아니셔? 어. 어. 이렇게 좀. 텐 한 명을 밀렸구요. 아니. 7시가 잘해요. 잘하고 있어서. 바크를 할까? 바크를 가야겠다. 아. 상관이. 아. 눈빙이가 뭐지? 지금. 근데. EK 형님. 혹시. 이게. 이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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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 팬가입이요? 아 그 이거 뭐 팬가입 굳이 하라는 건 아닌데 그 별풍선 구매... 이 별풍선 모양을 누르시면 구매하는 게 있는데 또 구매 이제 10개가 최고라 10개에서 1개로 하면은 생각이 되는데 절대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구매하는 방법은 이... 아 핸드폰으로는 하시려면은 별풍선 모양 누르시면 이제 소액결제라는 게 되는데 굳이 뭐 하라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결제는 지금 시간 버는 거야 다크템플로 나올 때까지 상대 조합이 좋아서 상대 메카닉 이탈이라 저희가 조합이 지금 지는 조합이라 시간 끄는 거야 시간 상대가 조합이 좋지 않아 아리미는 꽤 흘리고 질 수도 있겠는데? 조합이 또 좋아서 오버러드 있으면 유예포시 형님 안녕하세요 아 외국이에요? 아... 그 외국이면 저랑 최근에 토너 우승하신 비비자다 누님이 외국사셔서 외국에서 품을 쏘시던데 제가 한번 섭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... 외국에서 품을 쏘시던데 외국에서 품을 쏘시던데 LA에서 스탈하시는 또 여성분이신데 언니 위험했다 근데 조합이 좋아서 그리들이라 좋다 온다 기대면 내가 마이어를 위하여 좋다 내가 에라시골이요 마이어를 위하여 미탈사함이 이기기 좋아지거든요 스토로 더 시간을 잃어버린다 스토로 더 시간을 잃어버린다 어 너무 흘린다 두학이형 메딕 아까 힝크만 좀 잡으며 시건 끌면 우리 편 투까스 잖아 안전빵으로 마일까지 해놓습니다. 매력도 마일 안해도 괜찮다. 요즘 난 특대할때 팀을 잘 못 믿는 편이라 안전빵으로 안해도 괜찮다. 마일 괜히 했네. 마일 안해도 괜찮다. 여러분 나도 유언해. 에이슨. 왜 때때만 나 기원해. 나이 많으실 것 같아 사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여자 목소리는 여동생입니다 뭐야 다 흘리는데? 울리야? 아까 누가 이게 좀 이기고나서 영업해야지 초반에 영업해봐야 갑자기 경기쳐버리면 사람들 안되더라구요 아니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시청자가 한 명씩 늘어서 500명까지 되는 날까지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뛰어야되요 요즘은 자기 피알시대 나를 모르면 나를 알려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나가 없구나 바나가 없구나 어? 우리 드랍쉽 내리는 소리 아닌데? 아 우리 편이구나 아 우리 편이구나 어? 핵이다 핵 핵 아 우리 편 얘기야? 아 우리 편 얘기야? 아 우리 편 얘기야? 어? 아 우리 편 얘기야? 아 우리 편 얘기야? 아 계속해서 아 스파를 23년 하셨다는데? 아직 멀티 못먹었네? 어디야? 핵 어디야? 아 여기 이거 약간 멘탈 나가야겠는데? 상대? 상대 전적도 좋아 심지어 핵이 다 성공하네 근데 은근히 핵 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? 쏘다 보면 걸려 세란 막 스캔 있으면 다 성공하네 전판 여기 지고 회의하고 있었거든 여기 지고 나서 그 뭐야 방에서 아 이때 이것 때문에 졌다 커세어가 좀 쉽게 죽어가지고 무탈에 무탈한테 져가지고 근데 상대 두 명은 APM 엄청 빨라 457, 371이야 1대1 유저인가? 이 두 명이? 어 왜냐면 APM이 그래도 300 넘으려면은 어 이게 초반에 APM이 높은 게 아니라 18분이잖아 18분 18분인데 APM이 높은 거면 어 3연필 시키면 300풍이요?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해 아 이거 방에 시작한 거 아니야? 아 너 진스 님도 안녕하세요 시작한 거 아니야? 아 아이디를 검색해보면 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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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담배 타임이야 담배 타임이야 이거 이 정도면 네 좀 기다려 볼게요